10번째 정복 유사입니다! 가복다리! 빛성이 느껴지고요. 패킹합니다. 넘어치게! 자, 선배 잘 잡았습니다. 배치기 하면서 강호동이 승리를 챙겨냈고요. 자, 지금 베넷이 너무 잘 들어왔습니다. 네! 자! 어머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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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정복은 저한테 다 있습니다. 현역 아니더라도요. 이겨야죠. 진짜 찰나의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해서. 반대시 승리를 가져오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판을 넘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vuotie! 우! 우리 동네 예찬아 우리 동네유도브가 10월 6일 시작을 해서 5개월 동안 함께 했는데요 참 영광스럽게도 훌륭한 코치님 지도하에 저희들이 건강한 땀을 흘리면서 유도의 참 멋을 느껴지는 소중한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추억이었는데 와 진짜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아쉬워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이 짜릿한 5개월이 5개월처럼 느껴지지 않고 뭐 한 달? 한 달에서 두 달 내지? 너무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벌써 헤어지려고 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진짜 짜릿한 5개월이었습니다 다시 인생에 없을 아 눈물 나려고 그러지 그러지만 이제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우리 제작진이 네 더욱더 힘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스페셜한 매치를 준비를 했는데요 정말 오늘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도의 끝장! 유도의 완결사! 스페셜한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된다 기대된다 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 청춘장! 메달리스트 청춘장! 메달리스트 청춘장! 오 마이 갓! 야 이거는 정말 세상에 얻는 거예요 현역 금메달리스트 역대 금메달리스트 유도의 영웅분들이 다 대거 와 떨린다 떨린다 해주기 일부 직진이 있습니다! 이우가! 나를 못 뛰어 다리 아파서 영광스러운 분들은 이제 저 뿐만 아니라 이제 대중 분들도 다 보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전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이 선수와 이 선수가 우리가 상담속에만 생각했던 왜 우리가 다른 종목을 비껴보면 전설의 복수 알리랑 타이선을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오늘 그냥 현실화 시계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서 바로 여기서. 대박. 실제로 보는 거예요. 이거 장난 아닌데. 아니 예천은 이렇게 대단했단 말이야. 예천은 대단하다. 2016년 오르덕도 유도연구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야 멋있다. 잘생겼다. 많이 멋있었다. 우와. 잘생겼다.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다 그렇지. 갑자기 부모님이 부모님이 부모님을 줄일 것 같아. 우리가 매주 받던 우리의 코치님이 유도 영웅이었습니다. 우리 동대의 유도구 멋진 해설을 받으셨던 해설위원 장소모 영웅께서 입장해주고 계신다. 아 눈물납니다 눈물납니다 감동의 눈물이. 우리가 추정 이 금융하는 선회를 이룰에 입장하니까 최민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2 런던 올림픽 90kg급 이하 금메달리스트 금메달리스트. 2016년 미올림픽 기대주 조준호 코치의 쌍둥이 동생 남자 유도 국가대표. 조준현. 2016년 브라질리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후보입니다. 야 김비윤 이뻐졌다. 야 이뻐졌다 김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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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우리 동네에 제일 우리 동네 유도부가 진정 이분들을 다 모시는 데 성공을 했단 말입니까. 아니 그냥 보고만 있어서 눈물 나려고 그래 감격해서.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 유도의 역사. 유도 영웅을 큰 박수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그냥.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영웅을 한 자리에. 어밀게스 끄기에요. 어밀게스 끄기에요. 네 어밀게스 끄기에요. 네 어밀게스 끄기에요. 진짜.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로 승부리. 예. 야 진짜 이걸 참 그 이뤄냈다는 자체가 아직도 저 스스로도 참 방송 많이 해봤지만 믿겨지지가 않고. 어떤 유도의 역사 유도의 어떤 영웅분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야 먼저 어 김희정 교수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뵙는데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네. 저는 92년도 바르셀로 올리크에서 금메달 딸 김미정입니다. 환영합니다. 방송 나가고 주변에 반응이 어떻던가요? 그때 출연해 주시고. 방송 나가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들한테 굉장히 혼이 났어요 사실. 왜요? 왜냐면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좋겠다고 밧다리를 아들을 찍어서. 밧다리를 아들을 찍어서. 또 하나는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놀림을 당한대요. 왜 그랬더니 너는 좋겠다. 엄마한테 맨날 밧다리를 찍히고 팔아서. 우리는 보고 즐거웠는데. 그게 환장이었거든요. 자식 입장에서는. 아빠가 김병주고 엄마가 김미정이야. 혼을 내려고 딱 손을 들었더니 갑자기 손목을 탁 잡더니. 엄마 말로 아시죠? 딱 이러더라고요 정말로. 아들한테 기술을. 기술을. 잡는데 그대로 제가 밧다리를 걸어서 숙. 김미정 교수님. 아드님이랑 같이 훈련을 하루 했어요. 왜? 하루 훈련을 같이 했는데. 잘생겼어요. 유도도 잘하고. 근데 굳이 내 앞에서 그렇게 세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굳이 내 앞에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자기 이렇게 엄마한테 밧다리를 넘어갈 정도로 약하지 않다. 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 아니 정말 밧다리를 넘겼어요 아들은? 아니 그게 넘어갈 정도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때는. 저기 유도 하기 전이라서. 아 그렇죠. 지금은 지실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전혀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동네 계속해서 유도 편을 보셨습니까? 네. 유독 그러면서 눈길이 가는 멤버들이 있던가요? 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다 눈길이 가는데요. 특히 이재유 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재유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국가대표 여자 선수를 하는 것도 봤는데. 너무 많이 실력도 많이 드시고. 역시나 굳이기는 굉장히 대단히 잘하신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조타 씨 같은 경우도. 특히 조타 씨 같은 경우도. 저는 딱 보자마자. 아 저도 진짜. 실력이 있구나.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유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좀 씁쓸하네요. 결국 김미정 교수님도. 이재유 씨 좋다네. 아니야 아니야 진짜. 내가 그렇게 팬이라고. 그렇게 농도한. 꿈에 나왔어. 꿈에 나왔어. 꿈에 나왔어. 야 내가 사진도 붙여놓고 고등학교 때. 다이밍이 유은 씨가 삐질 다이밍이 아니야. 다이밍이 유은 씨가 삐질 다이밍이 아니야. 아유 씨. 승급하시네. 아유. 승급하시네. 승급하시네. 잠시만. 지금 영웅들은 삐질 타이밍입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삐졌어요. 아유. 아유. 재영이랑 좋다는 정말 좋겠다. 영웅께서 오늘 이렇게 유독인의 밤 아니고는 이런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쉽지가 않죠.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유독군 동료나 후배들 중에서도 유독군에 반가운 후배가 있을까요? 특히 선수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감회도 새롭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일 많이 지진해도 말 안 듣는 후배들 있잖아요. 굳이 한 명 뽑으라고요. 제가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래도 제가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래도 조민선 조민선 교수가 아니 안 가자 했는데 색깔을 하다 보면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민선 교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저랑 선수 생활을 오래 한 선수라서 저희가 선수들끼도 얘기하지만 최고의 뺀질이 선수 최고의 뺀질이 선수 얼마나 뺀질거리길래요? 아니요.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한 건 아니고요. 수습이 안 된다 지금 에피소드 그런 뺀질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 그렇게 훈련을 뺀질거리진 않았어요. 사실 훈련을 열심히 안 하고 금맨날 딸 수 없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은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단지 생활에서 뭐 가령 들어서 시합이 다음 다음 주라서 감독님이 외박을 나가지 말라든지 외출을 나가지 말아라 라고 이제 금지를 시켰는데 살짝 나갔다 왔다고 살짝 나갔다 왔다고 들키는 거죠. 들켜가지고 이제 저 때문에 뭐 이렇게 단체로 기합을 받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주인공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 나온 마당에 조민선 교수님도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96년도 애틀란타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조민선입니다. 위고초노르기라고? 위노르기인데 잠깐만요. 화이팅!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날씬하신데 어디서 조민이 나오지? 정 교수님도 이제 방송 당한 다음에 주위에 반응이 어땠을까요? 일단 반응 뜨거웠습니다. 주위에서 너무 많이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금메달리스트라는 건 알고 계시는데 워낙 운동하던 장면이라는 것들이 옛날 일이라서 그런 걸 실제로 안 보신 분들도 많고 그랬는데 이번에 자료화면도 좀 나가고 그랬어요. 이번에 자료화면도 좀 나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시더니 몰랐는데 새삼 사람이 다시 보인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자료화면이 또 많이 나... 자료화면 참 불편했어요. 자료화면 참 불편했어요. 자료화면 참 불편했어요. 아유 솔직하셔. 아유 솔직하셔. 아유 솔직하셔. 그 와중에 뭐 전화로 연락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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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많이 좋았고요. 왜 좋았던가요? 사실 처음에 섭외받았을 때는 조금 망설여졌어요. 이렇게 자료화면도 좀 걱정해주세요. 자료화면도 좀 걱정하면서 약간 걱정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은 시선으로 봐주고 하니까 또 그 다음에 묻는 질문이 그거 한 번으로 끝이야 또 안 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저기 뭐야 검색 순위도 1순위 막 한 번 잠시 올라가더라고요 1등 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조교수님 죄송하지만 인터넷 포탈 사진은 과거 겁니까? 지금 겁니까? 그게 좀 과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생들이 운동화 학생들이 이거 좀 바꿔야 된다고 바꿔달라고 했어요? 바꿔달라고 아 요즘 사진으로? 네 요즘 현저 사진이요 본인 스스로도 방송을 모니터 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뭐였어요? 음... 아니 뭐 저는 그때 종현씨 누르기 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막 찾아서 봤더니 밑에 종현씨 팬들이 그 많은 누르기 중에 왜 그런 이상한 자세 그 많은 누르기 중에 왜 그런 이상한 자세 했냐고 그게 좀 불만이셨나 봐요 사실 누르기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정말로 많은 종류가 있는데 댓글 보셨어요 네 그 누르기는 정말 제가 선수할 때 제가 정말 자신있게 즐겨하는 누르기라서 한 건데 맞아요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자세가 별로 그렇게 익숙한 자세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낯선 어떤 또 자세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좋다 어떻습니까? 우리 또 메달리스트로서 우리 팀을 이끌어 가고 있는 우리의 막내이자 에이스 좋다 그동안에 이제 하시는 거 봤는데 딱 한마디로 제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법, 제법 하네 이러면서 제법, 제법 하네 이러면서 김제범 선수 깜짝 놀랐어요 제법, 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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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는 뜻이에요 제법 제법 씨 네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처음으로 움직여 처음으로 움직여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구성 자세인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맞아 얘 또 집에서 계속 넘치고 있어요 처음 말하는 사람 좋아하시는데 지금 딱따라하거든요 아니 말은 진짜 하고싶은데 아니 선생님들도 다 계시니까 선생님들 말하시는데 제가 끼어들면 저게 벌써부터 끼어드나 자기 할건데 근데 벌써부터 끼어들었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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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그 우리 좋다도 사실상 우리 동네 유도의 또 상징이 돼서 유도를 또 우리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는 큰 역할을 하고 예 있지만 이제 우리 동네 또 이원이 조준호 코치님의 인기도 예 일단 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 친구들 유도장에 나오면 일단 관중들의 반응부터가 일단 틀리고요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덩달아서 쳐다보는 시선도 저도 느끼고 무엇보다 놀란 건 연말에 시상식 때 연말에 시상식 때 나올 거라고는 정말 미리 얘기를 못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원이 우리 감독의 빨간 자켓 붉은 택시도 붉은 택시도 빨간 게 자주색입니다 자주색 이훈씨가 또 협찬을 도와주셨다고 그 멘트까지 해가지고 잘 어울렸는데 잘 어울렸어요 멋있었죠? 네 멋있었어요 제가 얼굴이 하얘 가지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웃음 웃음 다음으로 전기영 교수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또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96년도 아틀란타 올림픽 금메달 전기영입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민화 쾌남으로 나가서 주변에 반응이 더 뜨거웠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감사할 따름이고 좋아하시네요 아니 기분 좋죠 기분 좋고 그냥 여기까지요 그냥 여기까지요 원래 본인 잘생긴 건 알고 있었어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되게 웃김 많았죠 태명에서 국가대표 때 정기현 교수님 정기현 교수님 일단 뭐 객관적으로 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미남형이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운동 최고로 잘했을 때니까요 인기가 얼마나 좋았던 겁니까? 엄청나게 좋았죠 저도 유도했지만 저도 이렇게 딱 보면 유도로는 정말 최고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 유도도 유도지만 또 일본 유도계를 바짝 긴장시켰던 어떤 일화가 있었다는 게 일본 유도인들이 다음날 일어나서 쫀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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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나가고 나서 주변에서 쫀기용주 이거 많이 말아달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이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시대도 많이 지지 않고 쫀기용! 쫀기용! 이제는 뭐 이제 많이 접었습니다 두 분은 혹시 드셔보셨어요? 김 교수님이랑 조 교수님은 쫀기용 쭈 한번 드셔보셨어요? 어! 어! 맛이 어때요? 맛이 어때요? 쫀쫀하죠? 쫀쫀하죠? 쫀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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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릉에서 외박을 많이 해보면 돼요 오늘도 오자마자 대기실에서 벌써부터 끝나고 나서 뒤풀이는 언제예요? 언제부터 조카 보내고! 조카 보내고 바로! 조카를 같이 왔는데! 예! 택시탈에서 보내고 끝나고 이거 딱 털면 딱이네! 예! 택시탈에서 보내고 끝나고 이거 딱 털면 딱이네! 예! 택시탈에서 보내고 끝나고 이거 딱 털면 딱이네! 아 그거 지금 구상을 하면서요? 조카 먼저 보내고 나서 바로 보냈어 바로 우리 말로 봐서 민호야 왜 그러니 정 교수님한테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유도인으로서 저희 예체능 유도편 어떻게 보셨는지 조타 씨나 재윤 씨나 이런 분들이 워낙 역할을 잘해주셔서 주변에서도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타설 유도 체육관이라든지 러브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시기가 최고의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체능 편이 정말 끝나지 않고 또 올해는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전면들뿐만 아니라 각 체급의 여러 선수들이 많은 메달을 딴으로써 국외선양도 하고 개인의 영광도 누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아니 저랑 동갑이거든요? 아니 저랑 동갑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지? 저분은 묵직하게 나오면 이렇게 가볍지 애가? 아니 말씀하시는게 왜 이렇게 다르지? 머리 스타일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까불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점잖게 해가지고 아 칠 건데 저랑 왜 이렇게 다르지? 아 그런가 봐 그죠 묵직함이 네 멋있어요 기운이 참 뭐 남다르십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머리 잘 못 넘기면 큰일 나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진짜 머리 잘 못 넘기면 큰일 나더라구요 하하하하 기가 되게 아니 아니 사실 우리 방송에 보이지 않는 힘은 이제 해설위원 장승호 교수님의 힘이 아닙니다 장승호님 네 안녕하세요 2004년도 아트네올림픽 음메달리스트 장승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정장을 입으시다가 오늘 또 유독을 입으니까 어색해 보입니다 네 그러고요 하하하하 저는 나름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장승호 교수님의 해설을 보면 스스로 본인이 말 안해서 본인이 취임새를 넣어요 예 예 예 하하하하 예 중심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예 자 쪽으로 가나요 예 쪽으로 갑니다 예 그리고 또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예 하하하하 근데 이게 해설을 하다보면 예 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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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래서 고치님들은 반영이 많이 반영이 되고 해설위원은 목소리만 많이 나가다 보니까 가족분들의 어떤 반응이 어떨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거침없이 달리던 우리 동네 유도부가 연승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유도우리전 결승전입니다. 조타와 이모걸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현재 5승 1무 2패. 특히나 5연승을 달리고 있는 연승팀인데요. 오늘 해설은 누가 합니까? 오늘 해설은 정기형 교수님이 계십니다. 정기형 교수님이 해설을 하시고? 네. 아니 지금 너무 5개월 동안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는 장성호 교수님이 해설에 증언이 됐는데 정기형 교수님도 나름대로 부담이겠어요? 부담 많이 되죠. 특히나 이게 그냥 일반 해설이 아니라 예능이잖아요. 예능이다 보니까 뭔가 더 잘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재미있게. 그리고 계속해서 장성호 교수님 해설위원의 해설로 계속 시청률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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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선즈로 뛰시는거죠? 예 장성호 교수님 기대됩니다. 너무 많이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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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우리 정기형 선수 멋지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00년 시던 연습 제 approached that fit. 정 MMA 정 선수 stroke 어떤 특별한 그런騎네임이 있다면서요? 우리 사람들이 힘이 좋다고 해서 탱크에 돌을 쪽이다라고 해서 시합에 물러서지 않는다해서 아니 근데 눈 웃음이 매력적이세요 귀여우세요 얼굴이 아 진짜 인정이에요 눈 웃음은 제가 인정합니다 người sama acquiring 표정을 모르겠어요 전 진짜를 알아보거든요 닮았어요 비슷하다고요? 눈이 눈이의 눈이 아ня 그왕은 뱅조 제일 크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제일 크게! 자 정선수! 눈 감으시고 아니 왜 저랑 이런 걸 대결해? 그 딴 남들 왜 멋진 거야? 그러면 우리 2000년 시드니로 가야죠 유독 결승전에서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저랑 상대했던 선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올림픽을 3번 1등한 선수예요 근데 항상 그 선수는 올림픽 전년도 올림픽 챔피언이었고 제가 마음속에 항상 그 선수를 연구했고 그 선수를 할 생각을 많이 하고 들어갔는데 저는 자신 있었어요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이렇게 하면 건방질지 모르겠지만 노무라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그 선수한테 한 번도 안 졌어요 오픈게임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우리 특별하게 실수가 없는 한 100% 금메달로 생각을 하고 결승전을 봤는데 그냥 저는 딱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해서 딱 잡으면 허벅다리 한번 차고 딱 넘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딱 잡아서 근데 시작하자마자 제가 도복바지에 엄지발까지 딱 걸려서 넘어졌는데 도복바지에 엄지발까지 딱 걸려서 넘어졌는데 예? 예? 너무 마음이 급했다 자료 화면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 다리가 어떤 느낌이었던 겁니까? 저는 그때 인지를 못하고요 끈전 저는 진짜 뭐에 걸릴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다리가 거기 없었거든요 제가 다리가 뭐에 걸렸는데 자료 화면을 보니까 제가 도복바지에 딱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도 노무라가 장풍으로 당겨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아예 잠을 못잤습니다 4일동안 기국하셔가지고 당장 뭐부터 하셨어요? 술 마셨죠 술 마셨죠 그쵸 그 도복을 쭉 자르고 싶은 거 있겠다 이거 조금 짧게 하면은 잘랐습니다 예? 오자마자 그 도복을 잘라서 바로 다음에 정천이 있었어요 그 도복 그대로 입고 그때 했습니다 그럼 그 자르고 나갔으면 더 좋았을텐데 몰랐지 걸렸지 걸렸지 제발 제발 아 아니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선수들 조민선 선수 같은 경우도 이거 한 번 널리다가 조민선 선수 같은 경우도 이거 한 번 널리다가 한 판 날아가고 또 예전에 우리 선배 선수도 잠깐 잠깐 이게 뭐 하다가 머리를 맞히다가 조민선은 이게 선수들마다 시작하면 자기의 하는 동작이네요 루틴도 있죠, 루틴? 시작했는데 이걸 하다가 바로 넘어갔어요 그때는 다리 잡기가 있어서요 손이 올라갔잖아요 손이 올라간 상태에서 밑을 걸어버려요 그럼 조빈선수한테 해주시고 최빈 선수가 나오시고 상대 선수고 조빈선 선수예요 제가 던지는 거죠 예쁘게 해줘 그러면 우리 여자 씨씨 할게 씨씨 머리 길게 하면 되니까 잘하 기대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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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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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린다 잘 살린다 잘 살린다 잘 살린다 잘 살린다 제가 알기로는 조빈선수가 도장을 운영하고 계신 걸로 맞죠? 유도를 수련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얘기는 듣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제가 도장을 운영하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요 두 달 정도 부터는 손님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보고 오신 걸 저는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보니까 TV보고 예체능 보고 아 유도가 맛있구나 라고 해서 성인분들이 꽤 많이 오십니다 실제로 관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요 관원 중에 70% 예체능 보고 온다 전체 관원 중에 70% 예체능 보고 온다 전체 관원 중에 70%가 우리 장소를 보고 오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픈을 하고 한 달 후에 예체능이 나왔기 때문에 다 타이밍이요 다 타이밍이요 다 타이밍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소스를 얻은 것도 받은 거 아닌가요? 할 테니까 한번 찾아봐라 오늘도 좋은 추억 많이 받지 말게요 자 채민호 선수 네 인사 하셔야죠 안녕하십니까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선수 아니 유도 코치 채민호입니다 유도 선수 아니 유도 코치 채민호입니다 아 유도 코치 채민호입니다 왜요? 베이징올림픽 코치야 아니 유도 코치 아니 자기 타이밍을 못하면 어떡해 베이징올림픽이 나요 자 다시 수영영 유저 안녕하십니까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채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방송이 되고 난 다음에 주위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고 핫한 유도 언니 아니었나?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전화도 많이 받아보고 좀 많이 연락도 왔었는데 이제 다들 벽타기를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고통스러울 수 있었는데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 있어 예고에는 이제 문명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사람이 피대하게 해놨고. 아 그거 퇴집했어요? 네, 퇴집했습니다. 그럼 그거 아깝다. 지금 당장 보시죠? 지금 당장 보시죠. 최민호 코치. 네. 라면 광고 찍었잖아. CF 찍었어. 한 그릇 더. 아. 아. 기억이 안 나요. 한 그릇 더. 아니 호동이 형도 라면 CF 많이 찍었잖아요. 맞아요. 아니 막 먹방 대결 한번 합시다. 먹방 대결. 김제도 차잖아. 창을 앉아 담그지 말고. 살짝 올려 살짝 얹잖아 앉잖아 이렇게. 어? 3분의 1만 빠지게. 쿨이그러면. 까먹으면서. 까먹으면서. 바로 이렇게. 까먹으면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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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서 세리머니가. 흠. 흠. 진짜 리액션을 잘하네 리액션이 뭐야? 어디에 TV에서 봤을 줄 알았어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연습을 엄청나게 했다고 그러던데 오늘 시합되면 오늘 시합을 앞두고 아니 오늘 두 곡을 보니까 시합도 모르겠다 딱 뒤에 맞춰서 이런 스포이로 이렇게 해봐 제가 선수 때 이후로 두 번을 딱 들었거든요 벽타기 한 번이라 오늘 벽타기 한 번이라 오늘 벽타기 한 번이라 오늘 요즘 옛날에 먹던 약도 없었거든요 후배한테 전화해서 아미노 좀 가져와라 플로틴 좀 가져와라 비타민 먹고 재민삼아 가위바위보드치기질하는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메달리스트 그간의 올스타전 정말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미 축제는 시작됐습니다 공무용의 어떤 진짜 그 세계의 구단들이고 진짜 그 세계의 구단들이고 재미삼아 가위바위보드치기 싫어하다 새끼 해가지고 있는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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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떠남 선수 최고의 메달리스트는 간에 올스타 전 역대 유도 4상 최고령 금메달리스트 송대남 선수 나오겠습니다 정기영 선수가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선수들 만나서 다 반갑지만 송대남 선수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다고? 특별한 사연이라기보다는요. 제가 고향이 충북 총주인데 당시에 송대남 선수가 총주대학교 1학년에 머리 빡빡 깠고 열심히 훈련에만 매진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코치 선생의 권유로 같이 스파링, 대련을 한 번 부탁해서 몇 번씩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부터 송대남 선수가 정말 괜찮다는 제목감이라는 걸 사실 느꼈었거든요. 한 10년간은 거의 2인자 생활만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서 안타깝잖아요. 34살에 딸 수 있었던 힘은 포기하고 싶었던 시절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나이까지 훈련을 계속하고 선생활 계속 이어올 수 있었던 거는 이런 분들이 저한테 한마디라도 힘내라는 그 말이 저한테 큰 힘이 됐기 때문에 선배님들? 네,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선배님들 많이 두셨네. 호동이 형, 정말 잘해. 호동이 형이 정말 잘해 우리들한테 저거. 호동이 형이 정말 잘해 우리들한테 저거. 제가 여기 좀 밀고 있는 겁니다. 그 작년, 그 작년, 그 작년. 우리 동네 유두부 예능 프로에 전혀 출전을 하셔가지고 내가 태능 선전을 할 거다. 정명하셨어요. 그건 이제 그 동북 타기에서 이제 태하고 말았는데. 그래도 그 엄청난 힘, 파워를 자랑하셨는데. 나이는 못 써주네요. 주근에 반응이 뜨거웠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기 봤습니까? 그런 짧게 하이라이트만 나오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뭐 어떤 선수들의 반발 없었어요? 좀 선수들이 저를 좀 무서워해가지고 그런 말 잘 안 하더라고요. 선수 중에서는 제가 좀 호랑이 같은 그런 코치거든요. 예. 선수들이 송대단 코치한테 한마디도 못합니다. 뒤에서 합니다. 뒤에서. 뒤에서 합니다. 뒤에서 합니다.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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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씨도 많이 까지만. 저희 코치님이 태능에서 미남으로 유명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90년대 유독에 미남으로. 여기 준비형 교수님에. 이어가지고. 2000년대로 들어오니까. 송대단 코치님이 딱 등장하시고. 지금. 10년도에. 도와주신 것도 좋은데. 박정환 선수가. 샐네크 선수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하셨어요. 김제본 선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냥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저희는 그냥 캐릭터를 가져와주고 있는. 하하하하. 김제본 선수도. 왜? 보람이 상이 나고 멋있잖아요 금메다든지 웃을 때 귀여워요 귀엽다 제일 귀엽게 보내소감을 해보세요 제일 귀엽게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2년 런던올림픽 금메다리스트고요 이제 16년도에 리오올림픽 준비하고 있는 김종원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목에 갔다 왔어요 네 가서 우리 동지고 하면 사실상 우리 김재범 선수는 모르고 일단 좋다 선수 김재범 선수는 모르고 일단 좋다 선수 설마 근데 이제 누군지 쓰면 알겠는 거 아니야 김재범 선수하고 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알고 있었어 그렇지않고 그렇지않고 말이네 그런데 이제 일단 먼저 구배님께서 선배님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무릎 꿇어서 좋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오늘 후배에게 전대발 쏘고 항상 그런가 큰 마음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원래는 안 그러는데 예 예전에 원래 교생실습 때 이 친구를 봤었어요 봤는데 이 친구가 그 친구인지 이제 구분이 사실은 잘 안 갔었는데 그때 이제 운동선수 중에 그때 뭐 그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운동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라고 그 친구가 그 친구였는데 뭐 이렇게 잘 돼가지고 또 또 예 제일 중요시기 때문에 지난 상담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네 최근에 일단 뭐 좋다 선수를 보면서요 이렇게 뭐 많이 느낀 게 저번에 시합에서 금메달 따고 울더라고요 괜찮아요 유회를 얻고 있는 게 좋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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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ect 왜 유도를 학창시킬 때 이렇게까지 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어떤 후회와 그 후회의 눈물의 자리가 지금 본인이 현재 있는 자리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각오를 다지게 될 때는 좋은 기회가 됐다. 좋다면 뭘 해도 다 되는구나. 진짜 뭘 해도 다 해. 김지검 선수가 또 명언 제조기잖아요.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잖아. 죽기 살기로 했더니 안 됐는데 이번엔 죽기로 했더니 금배달을 땄다. 죽기 살기로 했어요. 졌어요. 그때는 지금을 죽기로 했어요. 이겼어요. 그게 답입니다. 유명하죠. 유명한 명언이 됐죠. 그럼 미리 생각 살짝 해놓는 겁니까? 뭡니까? 성관절 떠올릴 리가 없을 텐데. 준비 엄청 합니다. 준비 엄청 합니다. 명언 집이 있나요? 아니 근데 김지검 선수가 명언 집이 아니라 자기가 훈련하면서 느끼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써요. 쓰면서 자기가 그거를 그러니까 많이 있는 거죠. 준비된 것보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인터뷰가 있을 때 그때 즉시 적소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한 판에 대한 여운이 많이 남았고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서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서 죽으려고 임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정말 울컥하는 마음에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봤는데 이 왼쪽 손가락이 이렇게 다 휘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별 명 못 들었어요. 왜 그 2012년 올림픽 컨벤을 딸 때 그 저 저 저 한 판성의 사나이잖아요. 한 팔성의 사나이잖아요. 김재범 선수 김재범 선수 조준우 선수 두 선수가 이제 올림픽 시절 때 룸메이트였대요. 룸메이트였는데 김재범 선수의 어떤 특별히 징크스가 있었다면서요. 징크스라기보다는 거의 조준우에 가까웠죠. 김재범 선수의? 이제 시합가서 김재범과 방을 쓰면 첫 판에 쉰다. 첫 판에 쉰다. 예수 탈락한다. 아 그래 다른 방 쓰는 애들 다 졌어요. 그만해 진짜 아니 아니 왜 저주가 됐냐면 왜 저주가 됐냐면 그 전에 우승한 선수권자 또 아시안게임 우승한 아시안게임 우승자도 재범 형이랑 강만 쓰면 첫 판에 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저주가 있었다는 속설이 전해지고 넌 늘어갔는데 같은 판을 썼어요. 그럼 아무래도 찝찝했겠네. 아니 근데 그게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제가 막내였는데 이제 다 이렇게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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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옷을 다 담아버려가지고 주눈현아 쓰자고 아 이렇게 하고 쓸 수밖에 없었죠. 진짜 주재빈 선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코치 동생 조선수 조준현입니다. 바꿔 앉은거 아니죠? 맞는거죠? 조준현 선수 꼭 지도자분들 중에도 오세훈씨 같은 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무복 서로 바꿔 입어가지고 눈 감고 있을테니까 바꿔 써봐.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 꼭 하면서 죄송합니다. 운동 시간 운동 가르쳐야 돼. 애들 운동 가르쳐야 돼. 너네 이리 와봐. 너 눈 감고 있을테니까 바꿔 써봐. 그림자 분실술 써봐. 하하하하하하하 가족 방송 나고 난 다음에 반응이 또 어떠실까요? 우리 가족분들은 방송 보시고 나서 40대 어머니 40,50대 어머니들의 열렬한 지지가 있더라고요. 딸 있으면 정말 조코치하고 조선수한테 보내고 싶다. 그럼 진짜 저희가 매력적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그 집 가면 고생을 안 할 것 같다고 자기 딸이 아버지 제일 편한 음식이 김치찌개 아닙니까? 우리는 귀한거예요. 하하하하하 정말 화목하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아버지 뭐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거 없을 것 같다고 그렇죠. 어머님이 또 요리를 너무 잘하시면 하하하하 아 맞습니다. 연으리가 목을 먹잖아요. 하하하하 그저 웬만하면 사랑받을 거니까 그럼 그럼 애지가 하면 애지가 하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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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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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2016년 리오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여자애도 국가대파트인 김지윤입니다 친근하고 인상 좋고 귀여워요 아 이뻐요 한 번 근데 누르기 당하면 깜짝 놀랍니다 자 그럼 누르기가 들어가죠 자 가보당상도 고통스러우가겠죠 서서 서서 와 피 아파 피 아파 방송만 한 다음에 이제 전차를 향상 이겨가지고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가 댓글이랑 기사를 다 봤어요 좀 궁금하기도 해서 근데 예쁘다 고 말씀 많이 해주시고 긁지 않는 복권이라고 긁지 않는 복권이라고 할 거면 이쁠 것 같다라는 의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긁히지 않을 복권이 될 것 같아요 긁지 않는 복권 언제 긁힐지 언제 긁힐지 모르는 복권이라서 좀 표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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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선배님들하고 우스사전 참여하게 됐는데 기분이 일단 어떠세요? 선배님들과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2016년 리오올림픽에도 이제 금메달을 따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선배님 중에 유독 반가운 선배님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태능 선수촌에 훈련을 한 번 갔었는데요 파트너가 없어서 그냥 쉬고 있었는데 장성호 교수님께서 장성호 교수님께서 그때 한 판 잡자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선배님 먼저 타고 와서 네 그니까 한 판 좀 쉬시려고 이제 정신이 아파는데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는 그때는 한참 선혁이시고 잘생기셔가지고 아 잘생겼죠 네 지금 선혁 감성이 좀 있어가지고 되게 설레였었어요 교수님도 니 자꾸 깜짝 놀랬지 쉬어갈랬는데 그래도 그 낯선 환경에 적응 못하고 있는데 선배님 와서 이렇게 기대 한번 잡자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 잊지 못하죠 그렇죠 절대 잊지 못해요 네 저 평생 기억에 남아요 음 카메라를 보고 장성호 우리 선배님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세요 아니 뒤에 있어 카메라를 보고 해야 남잖아 남는다 남는다 남아야 되니까 그래 그럼 어 이 카메라 보고 그럼요 그럼요 이거 뭐야 이거 교수님은 방송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때 저 잡아주셔서 정말 설레었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로 장성호 선수로 그때 고백 김지현 선수를 잡아준 기억이 날까요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저도 정말 진짜 전세계에 우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앵북강으로 올려 퍼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단 선수랑 또 참 남녀 성대결에서 이런 어떤 박진감 앞서거니 뒤서거니 1초도 편안하게 우리를 앉아있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씩 활발해지는 좋답니다 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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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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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뛴 국제대회 결승 중에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힘들고 기억이 남았던 시합일 것 같습니다 김세은 선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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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리오 올림픽 준비하고 있는 여자 국가대표 김성연입니다. 진짜 이거 그걸 보고 연습한 것처럼 눈 웃음이 너무 예뻐요. 알고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뭐 방송 나간다면 미소천사 깜짝 놀랬겠어요. 저도 여기서 화장을 너무 잘해주시고 카메라도 너무 잘 잡아주셔가지고 예체능 쪽에 아는 지인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물보다 훨씬 카메라가 낫다고요. 그런 분들 한 얘기고 본인이 봐도 본인이 실물보다 텔레비전이 더 낫다고요. 한 10배는 더 잘라. 한 10배는 더 잘라. 아니 그리고 지난번 방송보다 두 선수들이 더 이뻐졌어요. 얼굴들이 카메라 마사지. 김성연 선수도 되게 이뻐졌어요. 김성연 선수는 옛날에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TV 출연했죠? TV 출연했죠? 아 진짜? 아혁 출신이에요? 아혁 출신. 아혁 배우였다고요? 몰랐어. 그때는 머리도 길어서 굉장히 약간 중성적인 이미지잖아요. 무슨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거예요? 드라마? 아혁 배우가 아니라 CF에 잠깐. 광고 출연했어요. 어떤? 제품이 뭐 있는데요? 어? 찾으실 것 같은데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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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도 CF를 지었구나.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이라서 그때는 좀 이뻤어요. 근데 그때도 진짜 이쁘셨어요. 네? 전국에서 고교 이제 전국 때 나가면 이쁘셨어요. 어떻게 알아서? 전 거짓말. 전 같이 이제 그거 좋아했어요? 그거 좋아했어요? 그거 좋아했어요? 존경했습니다. 야 너 귀가 넓다. 야 너 귀가 넓다. Aaronник 용다인 이렇게 빨리 벗는 사람 처음 봤어. 이야..…? 귀에 불 난 줄 알았네 cantidad. 우리 그 예정학 노래에 방송 나간 다음에 팀 분위기는 좀 좋아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자 유도에 대해서 관심받으시고 응원해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고 또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지금처럼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제 2016년 브라질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8월 달에 이제 개막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빈길이 펴지되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갖가지 저희들 지켜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 다시는 돌아오기에는 진짜 이웃이 말처럼 100년을 기다려요. 이런 어떤 빅매치가 승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야말로 레전드 오브 레전드 대한민국 전설과 역사와 영웅과 현역이 맞았습니다. 올스타션 시작합니다. 김미정 주장이 이끌 예시 예종팀 박수! 예시 예종팀의 이름으로 출전하시고요. 그리고 윤웅재강팀의 이름으로 이제 출전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멋진 이벤트 대한민국 유도 오픈스타션 대신표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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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이다. 우와! 우와! 조지로 조지로 진짜! 우와! 우와! 첫 게임! 2016 유도 올스타전 오프닝 축하 미러전입니다. 조준호 선수와 조준현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예체는 제작진이 한 사람의 코치를 얼마나 강하게 조련시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서열을 다시 쓰는 의미에서 오늘 이김으로써 해피와 하늘이 밑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2016 유도 올스타전 오프닝 축하 미러전 예시의 종 조준현 선수와 유농재강 조준호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유도 올스타전의 오프닝을 화려하게 열 오프닝 축하 미러전 자 지금 누가 조준호 선수? 누가 조준호 선수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조준호 선수인지 모르겠어요. 어벅다리 걸기를 일단은 지도를 했고요. 조준호 선수지. 다른 사람 같아요. 오늘 조준현 화이팅! 조준호 선수지! 구상하는 기술도 그렇고 모든 행동들이 다 비슷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공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고쳐! 고쳐서는. 준현아 추력으로 가라. 지금 태그 다녀야겠다. 지금 오프닝 축하 미러전이라고 하는데 두 선수 좀 너무 진지한데요. 시작! 준호야 좀 손 좀 빠르게 가 빠르게. 왼쪽이나 하는 것처럼 쏟아주세요. 잘 잡았죠. 잘 잡았죠. 잘 잡았죠. 잘 잡았죠. 조준호. 잘 잡았습니다. 지금 같은 기술도가 정말 좋습니다. 두 손을 다 잡기보다는요. 한쪽을 잡은 다음에도 공격이 돼야 됩니다.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지금 들어갈 사이니. 아직까지. 자 자 자. 지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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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보는 사람들은 예능입니다만 두 형제는 지금 예능이 아니에요. 야 저. 야 시범 크게 하고 시범. 야 얼마나 했다고 하는지. 저 안에서 그냥 탈진 모드 가세요. 탈진 모드. 방이로서. 야 얼마나 했다고. 시범 크게. 시범 크게. 샷. 준현이 한 번만 더 들어가면 지도 받는다. 정말 형과 동승이 계속해서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짜잔. 준현이 한 번만 더 하면. 준현이. 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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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션 모션. 쉬지 말고. 멋있어. 멋있다. 조진현 화이팅. 조진현 화이팅. 자 지금 의도치 않게 오늘 다 겪었던 조준현 선수구요. 동생한테 일단 한 대 맞은 느낌일 걸. 그렇습니다. 쇼. 너 지금 가고 있어. 조진현 화이팅. 조진현 화이팅. 이리 물러내지 말고. 원손머신 나가. 40초야, 뭐라, 뭐라, 뭐라 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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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았어요, 지금 조준호 원수 잡기가 좋아요, 그렇죠, 버시기 다시 한 번 버시기 안 뒤축 걸기 좋아요 다시 한 번, 체력 한 번, 체력 한 번 잡기부터 정말 치열하구요 그렇죠, 치열하죠, 지금 서로 소매깃을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결치! 좋습니다, 안 뒤축 걸기 좋아요 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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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부라, 어부라! 결치! 시도, 시도, 시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몸놀림이요 현혁 시절과 못지않게 좋네요 자, 16초 남았습니다 그렇죠, 조준현 선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달려들고 있는 조준현 한 번 더 해야 돼 한 번 더 해야 돼 한 번 더 해야 돼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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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점 밀리면 안 돼, 밀리면 안 돼 5초 왜 다리 안 때려주는 거야, 남다리에 1초 여기까지 자, 앞으로는 이렇게 경기 시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3번 경기 종료가 됐구요 역시나 좀 치열하구요, 결국 골든 스코어로 또 접어들겠습니다 준호야, 왼손이 나가지만 왼손부터 나가야 돼? 시간 오래가면 불리하니까 집중해서 딱 한 번만 던져 치료 간배하면서 해야지, 자세히 야, 조준현, 때려줄이 어떻게 없냐? 발 쓸고 상대방 안 때려, 중심 가는데 왜 계속 안 때려주냐고 파이팅! 파이팅! 야, 우리 아파트 정진현 파이팅! 아, 형만 나와 좋아, 좋아, 좋아 형만 나와 없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다리깃으로 조금씩 섞어가보네, 조준현이고요 자, 잘 잡아볼게요 자, 다시 또 한 뒤축 자, 소매 업어치기 계속해서 업어치기를 시도하고는 있습니다만 조준현 선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조준현 선수 잡지 말고 잡아야지, 손 잡아야지 잡지 말고 에이 밀려야 돼 자, 반대쪽 끊어와 잡았다 따라온다, 따라오지 따라온다 아, 나 진짜 서! 또 서! 파이팅, 파이팅! 자, 박수도 있어, 박수! 아, 지금 많이 힘들어 보여요 네 현역과 은퇴 선수와의 차이입니다 얼굴 표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오래 못 갑니다 아, 끝났다니? 네, 많이 힘들어요, 이거 진영아, 좀만 물어가라 수쳤다 어 좋아, 좋아! 좋아, 바로, 바로 좋아? 바로, 계속, 바로 어, 왜지, 왜지, 왜지 그래, 그래, 그래 어찌 가느냐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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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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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기술 약간 위정성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나린다는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공격을 좀 무리하게 시도를 했어요 주심 김은희 주심이 지금 심판이 이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 하나만 받아도 경기는 끝납니다 그렇죠 조준호 화이팅! 조준호 화이팅! 조준호 화이팅! 조준호 화이팅! 조준호 화이팅 했는데 지도되고 지도 화이팅 했는데 지도 원인으로 문을 끊었습니다 조준호 화이팅 조준호 화이팅 조준호 화이팅 조준호 화이팅 조준호 화이팅 조준호 화이팅 이제 다시는 시합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마지막을 제가 승리로 끝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일단 그래도 2학1일까지 합판 속으로 시원하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또 아쉬움 좀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심판선생님이 패널티를 안 주고 계속 승부를 내게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박수 같이 하겠습니다 연팔이 안 올라간다 진짜로 자켓한테 이렇게 올릴 뻔 했다니까 아니야 일단 오프닝 정도로는 그냥 나쁘지 않아 몸 잘 풀었네 사람이 죽을 뻔 했었는데 그래 와 야 줄라보 한번 합판을 주지 와 그랬나 고생했다 매일 우리한테 가르칠 때 황까나기고 칠 때도 황까나기잖아 했는데 위자 공개를 해가지고 지진분하게 지도를 맞아서 그러다가 우리한테 뭘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이거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시합이 마음처럼 되지 않냐 2016 유도 5위스타전 첫 번째 경기는 누룩이 경기입니다 김미정 선수와 이훈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자 누룩이 대결 앞서 이훈 선수가 예전에 우리동네 유도보에서 누룩이 대결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누룩에서 빠져나오는 일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특히나 김미정 교수 또한 뒤겨누르기로 아주 어려운 기술을 선택했고요 네 이훈 선수도 그동안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빠져나오는 것에 대해 대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오늘 경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게 뒤겨누르기니까 이 상태가 모든 게 응 몸을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몸을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몸을 움직여가지고 몸을 움직여가지고 몸을 움직여가지고 몸을 움직여가지고 몸을 움직여가지고 몸을 움직여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돌려 이상서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요 창이 살아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쉽게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최대한 몸을 말아요 말아 아니 야 코를 막 해버려야지 코를 아니 페어플레이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극화점피보다 승리력이 더 많아 운영이 예시애종의 주장으로서 자존심을 걸고 꼭 이기겠습니다 오늘은 모양이 빠지더라도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그룹이 경기입니다 예시애종 김미정 선수와 유름재강 이훈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김미정 화이트 이훈 화이트 화이트 아니 그렇게 너무 많이 퍼즐로게 누우면 안 돼 빠질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해버리네요 누르기 시작 자 누르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선 선 선 선 선배 선 아무도 안 죽였다 안 돼 속 빠진다 속 빠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빠진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자자자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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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티로 자 됐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휘러 휘러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좀 더!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이고x3 어? 여기까지.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이고x3 아이고, 아이고. 와, 막 코를 그냥 막 밀어버려. 재선을 다했어, 재선을 다했어. 일어날 뻔했어, 진짜. 아, 박수입니다. 아, 팀이 이겼는데. 예시해줘, 파이팅! 파이팅! 아니, 중간에 고비가 있었거든요. 아니, 중간에 뒤집혀지는 줄 알았어요. 어휴, 그거 너무 세졌어요. 예전 수법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세졌죠, 진짜? 어, 진짜 세졌어요. 야, 그리고 고린이가 거의 90개는 게 아닌가 했는데도 역시 또 김미정은 김미정이었어요. 이야, 끝까지 물고 떨어지네. 진짜 밸런스가, 이, 누르고 있는 그 위에서 밸런스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 아, 와. 상대가 또 대한민국의 어떤 남성의 상징이 이혼 선수였는데. 어쨌든 예시해줘이 100점을 가져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 파이팅! 아, 아까 한 번 끼워뚱했을 때는 미정이가 엄청 당황해서 네, 맞아, 맞아, 맞아. 거기서 조금만 한 번만 더 밀었으면 한 번 튕기면서 뺐으면 바로 빠졌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얼굴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급한 거다. 아니, 급한 거다. 나도 모르게. 아니, 잘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너무 죄송하네. 아, 알지. 나도 모르게. 이게, 이게 일던데요. 승부욕, 승부욕이니까. 나도 모르게. 대결인데 뭘. 아, 너무 죄송하다. 아, 근데 너무 아쉽네요. 아무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경기. 레전드 대 우리 동네 유도부. 이재은과 김재범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김재범 선수, 너무나 다 유명하죠. 잘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선수고. 또 이재은 선수. 지금 우리 동네 헬션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죽기 살기로 해서 부족할 것 같으니까 죽겠습니다. 아, 확인. 아, 확인. 최현아 화이팅. 재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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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배 잘 잡았습니다. 자, 고맙다. 아, 이재 선수까지. 자, 총차다. 승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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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요, 승차요. 승차요. 자 이지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지현 화이팅! 에이드스빈! 에이드스빈! 이지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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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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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유동 스타던 마지막 대결 샷! 작게 빠르게!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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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 동기에 승뼈가 달려있습니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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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ilt Korean 승인! 승인! 승인!! 지지안이 없었기는 기쁨자지